사단법인 교단용화불교 총본산인 청주용호사에 주석하고 있는 일북문도회장 석천강입니다. 저희 일북문도회에서는 오늘날까지 45년을 거쳐서 살아생전의 일북큰스님께서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통일을 염원하시며 호국기원 통일기원기를 전국에 약 800여개를 건립하여 무시면서 발언하셨고 또 살아생전에 모든 국민화합과 인류 모든 평화를 위해서 원융화합을 아끼지 않으셨고 자비희생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실천해 오셨습니다. 그 큰 스님의 호국기원의 뜻을 본 일북문도회에서는 적극 받들어 앞으로 대한민국 최북단 서해바다 강화도에서 부핵포기기원 및 남북평화통일기원대 법회를 개최하여 진행할, 봉행할 예정입니다. 관계자 모든 분들은 문도회원 여러분들은 아낌없는 성원으로 큰 스님이 염원하셨던 참뜻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모여서 남북평화통일기원의 선도자로 앞장서서 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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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